한국증시의 궤도와 훌리건들 최근 들어서 주가조작사태가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이슈를 모두 뒤덮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2편 주가조작수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ISD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자본시장이 참 그래요 그죠? 네 뭐 주식도 그러고 코인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무슨 이게 된 거냐 안 된 거냐 하고 총체적 남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여의도 가서 들었는데 요새 저는 총체적 남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할 수 없이 좋지만 알고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여기서 퀴즈야 역사상 최초의 주가조작 행위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역사상 최초 국내 말고 전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1980년부터 들어온 거니까 글쎄요 역사상 최초라고 한다면 왠지 한 1900년대 초반 정도 1812년 4월 달에 영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복장을 1812년이라면 나폴레옹이랑 전쟁할 때거든요 그때 주가조작단이 영국 군인복장을 하고 길거리에 탁 나와서 불안이면 나폴레옹이 죽었다! 이런 거예요 루머를 퍼뜨린 거구나 네 루머를 그러더니 그때 주가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 베렌거라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기단이 세계에 기록된 주가조작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죠 그러면서 올리고 빠졌던 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자본시장이 활발이 되고 1980년하고 1989년도라고 하면 9배가 뜨니까요 100에서 990까지 가니까 뭐 그때는 이게 주가조작이 아니야 모를 정도로 뻥뻥 뛸 때니까 그러나 항상 주가조작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악영향과 또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낌새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막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느끼셔야 돼요 피해셔야 되니까 제가 비를 오는데 비를 오는 걸 막기는 못해더라도 비 오는 날 여러분이 우산은 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가조작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먼저 이분들 기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화면 나왔던 화면인데 계속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계속 봐서 이분들 귀를 받아서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귀를 보세요 아 맞다 귀를 귀를 보면 저도 귀가 별로 안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저런 귀를 가져야 됩니다 저런 귀를 가는 자체가 귀가 부의 상징이라는 얘기들은 아니지만 저런 큰 귀들이 얘기를 많이 듣고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저는 왠지 자꾸만 여러분 이분들 사진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돈 주고 무슨 팔도에 좋은 데 다 가보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가서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런 기운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한국의 근대화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사채 시장부터 주식 시장까지 부동산 시장까지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기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주가 조작의 유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향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에 걸리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거는 한 번 우리가 체크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여튼 주가 조작의 사전적 의미는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이상하게 뛰어올른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총 주식 총액이 100억이면 20억 갖고 주가 올리는 거는 그거는 뭐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 참 이런 주가 조작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비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아주 비싼 가격에 하여튼 사셔서 손해를 보지만 아주 비싼 가격에 사실 때 마지막 결심을 누가 하시냐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죠 당연히 본인이 비오는 날 우선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사하는 주가 조작은 일단 7개 이용했습니다 일단 시세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거고요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소유 주식 및 대량 보호 보고 의무 위반 공시 의무 위반 그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범죄의 유형에다가 갖다 놓고서 여러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1번 허위 공시예요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허위 공시는 그래서 공시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위 공시가 뜨면 바로 계좌 압수수색 가구 하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내부자 거래를 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 일단은 체크를 하는 리스트 세 번째 있는 거는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됐든가 안 됐든가 루머 허위 사실 이런 거 모두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조직적인 범죄의 어떤 행위들 스캠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건 네 가지 축을 놓고서 조사를 해요 그럼 우리도 이 네 가지 축에 맞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수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장기 매집이라든가 삼자배정, 유상장, 통증매매가 다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5번 주에는 근본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한 3편 정도 가면 뭐를 소개드릴 거냐면 나노 이미지 센서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루버 사태가 이거는요 종합판 중에 종합판이에요 이번에 SG발 주가 조작 이 사건도 거의 버금가는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 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귀교려서 들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는 한 기업에 상장된 주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든지 주가 조작 세력들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한정, 무한정이면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작전주라 그러는데 일단 제일 먼저 작전주들이 한번 건드려보는 게 장기 매집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3%씩 막 막 오르면 다 뭐 FIU랜드 이런 데서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몽이 가잖아요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죠 아는 방법이 있어요 딱 가면 이게 오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주도로 주도로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오르고 막 하면 가차없이 매도벽을 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만 자기네 스케줄대로 가게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매도가 한 번씩 이렇게 벽이 빡빡 쳐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외국인들 수급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유심히 보여야 되는데 매도벽을 치면서 이것들이 자기네 스케줄대로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도벽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든가 이상하게 뛰다가 갑자기 쓰지? 한 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도벽을 하면서 뭐 이것들이 자꾸만 오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가니까 충분히 매집을 한 후에 후에 상한가 올리고 이래서 따상 상한가를 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종가를 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점증 추세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딱 친다 그러면 움찔 움찔 타는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장기 매집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피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형주 사셔야 돼요 대형주는 못해요 공매도 많은 주식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는 이게 잘 안 잡혀요 3자 배정 유상증자 할 때 그런데 오늘 갖고 온 사례 중에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3자 배정하면 주주총이 의결사항이잖아요 경영주하고 짜야 돼요 짜고 들어가요 그러면 짜서 가면은 증자를 하고 3자 배정하면 전환가격을 낮추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주가를 쭉 빼요 떨어지지 않을 건데 뺀단 말이에요 학권 빼면서 그때 바로 유상증자 공고를 내죠 공고 배정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내고 대개 이게 그럼 뭐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뭐 태클 걸 수는 없지만 네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장 여러분 이 옥석을 가르는 건 대주주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대주주 변동을 해요 하면서 이거를 지연공시를 해버려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다 팔고 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들 이제 1년간 보호요소 의무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막아졌지만 얼른 이건 80년대 90년대 초에 가장 많이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키 포인트가 뭐냐면 유상증자를 갖고서 대주주 변경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시면 일단은 아 잠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제일 핫해진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무상증자입니다 음 이것도 지배주주하고 짜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경영진들이 무슨 뭐 마바라랑 무슨 증권사하고 짜고서 네 합니다 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도 사실 지배주주하고 짜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가 대비해서 일단은 액면가가 낮은 주식을 일단은 잡습니다 예 1대 4로 이것을 무상증자를 해버려요 오 괜찮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권리락 기준으로 해서 주식 시가총액이 20% 밑으로 가잖아요 예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량 몇 년 자면서 펌핑을 막 하는 겁니다 펌핑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인 주식이 상장일 전에 보유 물량을 다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제일 악랄해요 개미들이 손쓸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은 무상증자 할 때 여러분들 체크포인트가 주가 대비 액면가가 낮으냐 안 낮으냐를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기준이 얼마냐 그걸 기준은 하여튼 여러분들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유통 주식의 시가총액이 쪼그라들면서 이것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작전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유통 주식 적어들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유상증자는 호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방면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정매매인데 뭐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해진 양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격도 올라가지만 유통량이 확 늘어요 만주 갖고서 뭐 한 번 통정매매하면 그건 유통량이 2만주가 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통정매매를 의심하려면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유통량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이것이 뭐 아무런 그 요건 없이 뭐 주식을 주식의 유통량이 마련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가격보다는 먼저 보는 게 유통량입니다 그렇군요 왜 왜 이렇게 많이 돌지 가격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러니까 가격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는데 유통량은요 빤해요 작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니까 일단은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수의 뭐 사기단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만들 때는 여러분 일단은 한번 유통량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갑자기 늘었는가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체크포인트만 잘 갖고 가시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큰 곤란에 빠지실 그런 상황들은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정매매니 이런 것들은 항상 행위를 반복하고 틈만 있으면 들어올 거라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주된 펑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거래량 거래량이 생각지 않게 막 무슨 이렇게 오르면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여러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크로스 트레이딩에서 자전거래라는 건 있어요 자기 어떤 계열사들끼리 뭐 바꾸거나 이거는 뉴스에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래는 오케이 그거를 통정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잡아들이면 이런 대지주가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거래량이 갑자기 는다든가 그 다음에 장기 매집에 어떤 아무런 일도 없는데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은 걸러내는 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어차피 높은 가격의 주식을 여러분이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본 다음에 의심할 게 없으면 들어가시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하세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0년 전부터는 가격 안 봅니다 일단은 거래량으로 트렌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어떤 주가의 변동 펀더멘탈들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순서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거래량은 뭐 같이 항상 붙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정거래 이런 것들을 피하시려 그러면 일단 10시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한번 풀려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움직이는 거래량들을 보시면 좀 더 섬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정거래나 이런 것들에 또 작전주 중에 하나가 종가를 관리하는 작전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날 때 얼마만큼 유통량이 늘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전체의 어떤 스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상하시면요 우리 대화창에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씩 걸러들이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하셔야 되고요 피하셔야 되려면 아까 우리 큰손들 피가 크시잖아요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셔야 여기서는 피해나갈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코인도 굉장히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널리 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펜스들을 잘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장기 매집 삼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통정매매까지 각각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장기 매집의 경우에는 매도벽이 생기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 에서는 최대주주가 과연 얼마나 변경이 되는지 지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액면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정매매는 거래량 10시 이후에 거래량에 주목하시면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순서에는 3부 사례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